자 오늘 개소식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과 안규령 국회의원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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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후보자님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마이크 안쓰고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존경하는 도봉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는 추워서 저희가 난로를 켜놓고 지내는 곳인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모임 덕분인지 따뜻하다 못해 더운 것 같습니다. 장소가 습소해서 불편하시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곳 도봉은 이제 제가 뿌리 내리고 살아갈 곳입니다. 김근태 의장님의 가치 그리고 인재근 의원님의 정신이 깊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동진 부청장님 전현직 시구의원님들 이런 선배 정치인분들의 실력과 실적이 배인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도봉 주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리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지만 선거법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알고 계시죠? 도봉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